지난달 기업들이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회사채 발행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24조 6,609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.2% 증가했습니다. 금관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작년 실적을 보고한 후 4월 회사채 발행을 확대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회사채 발행이 주춤했던 기업들이 올해는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회사채 선발행 수요도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덧붙였습니다.